안녕하세요. 저는 과목대 글로벌 실기대회 대상을 받은 이재훈입니다.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잘 그리고 나온 것 같아서 시선까지는 기대를 했는데 확인을 해봤을 때 대상이 나와서 내일이 맞나 싶어서 세 번도 검색을 해보고 했던 것 같아요. 주제우가 거리감이 나왔는데 평소에 거리감 있게 그림을 그리는 편이어서 딱히 그렇게 신경 쓰면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지 않고 좀 더 편하게 그렸던 것 같아요. 가끔 스위스엔 그림 영상이나 다 같이 소개 영상 같은 거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공부를 하고 있어서 수시는 좀 더 가볍게 준비를 해볼 생각이고 정시에 좀 더 도청을 맞춰서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. 다 같이 수시든 정시든 붙어서 수련본이랑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 같이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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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 화이팅!